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9년 10월 1일 저는 동로빌딩 3층 미디어연대와 바른사회 시민 모임이 주최하는 미디어연대 정책토론회 제16장 여론조사와 민심의 퀘인 실내 6.25 여론조사 세미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시서부터 미디어연대 정책토론회 제16장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해 드린 것처럼 태극 FM은 항상 공정보류를 못 보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서 되어지는 행사 내용을 그대로 가감없이 유튜브로 실왕중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고 먼저는 채팅 댓글 함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하기 2,3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네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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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일에 2시간 정도 20분 정도? 저도 한 20분 정도 문혁 선제필님 말씀은 20분 정도 20분 정도 한 20분 정도 네, 여러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중요한 화두지요. 여론조사의 신뢰성 각 언론 매체와 합동으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구난방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데에 따라서 우리 국민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위 여론이죠. 정치적 여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함께 여론 형성의 자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첫째, 그 여론조사는 그것보다도 신뢰성이 정보되어야 된다 합동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들어서면서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독자들은 심지어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관찰하는 것 저는 늘었습니다. 마침 시의적절하게 오늘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미디어연대에서 미디어연대 정책 토론회를 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 검증 표본의 대표성 설문 문항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님이십니다. 특히 응용통계학과에 전공을 하시고 현재 명예계수로 계신 분이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조발제를 하면 또 관련해서 두 분이 우선 서요한 대표님께서 같은 목적 다른 조사 결과 진짜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 주실 텐데 서요한 대표님은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최근에 생긴 공정이라는 여론조사기관은 대표기 때문에 여론조사 실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로 계시는 이석우 교수님입니다. 그동안 언론매체에 근무하셔서 여론 형성 여론 동향 여론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남다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은 공영 매체 여론조사의 부적절성과 정치성 편향성에 대해서 발제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박인환 변호사입니다. 다른 자유시민회의 공동회의를 맡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기조발제를 우리 이용구 전 총장님한테 맡기면서 한 30분 정도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용구입니다. 저는 통계학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누구만큼의 전문가라고 자신을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밟은 여론조사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여론이라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할 때 바람과 같아요. 우리는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티브에 느끼는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에 존재하는 거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도 시간에 따라 변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에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또 어디에서 본능에 따라서 다른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현재 정부를 비롯해서 각 정당들에서는 자기들이 편한대로 그것을 이용하고 또 그것을 결정에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처럼 현재와 같이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고 싶은 여론조사 결과만 믿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느냐 저도 그것은 의무스럽지만 그것도 또한 조사에서 발표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사회 정치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만 실증적으로 여론조사가 얼마나 신뢰성을 반복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은 선거관련 여론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시행되어야 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시행된 여론조사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이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기본적인 정확한 여론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우선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초본의 대표성과 또 설문 문항의 공정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요. 왜 여론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다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보겠는데요. 저는 한 이틀 동안 이 원고를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급하게 작성해 하지만 아마 읽어보시면 상당 부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인데 제가 혹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또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전개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1987년 외도린 노태우 대통령 13대 대통령 선거죠. 그때 이제 투표를 하고 6시에 TV뉴스를 보려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한국갤럽에서 각 후보별 예상 득표율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 보험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1948년 그 듀위하고 그 누구죠? 트루만 대통령 둘이 경제를 했을 때 거기서 존 듀위가 이긴다고 여론조사 발표했는데 트루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가식거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이런 것은 없다가 갑자기 한국갤럽에서 그것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놀랬어요. 그런데 그 한국갤럽이 모험을 엄청난 모험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결과가 정말 신의 성리만큼 신의 한수 여기 신의 한수 신의 한수만큼 맞췄어요. 여기 보세요. 표를 보세요. 갤럽에서 발표한 예상 득표율하고 실제 득표율 노태우 35, 37 김영삼 28, 28 김재중 28, 27 김종필 88. 그래서 국민들이 깜짝 놀랬죠. 이게 뭐냐. 와 이렇게 대단한 것이 있었나. 그런 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기관이 우우죽승처럼 생겨나고 너도 나도 야 이거 여기 조사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돌이 되겠다. 시키니까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수많은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정치 사회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기관은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입니다. 그 두 조사 기관에서는 여론조사를 발표하는데 우선은 표본 숫자는 대략 1000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갤럽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표본을 추출하는 것 즉 전화조사를 하는데요. RDD라고 해서 랜덤 디지털 디지털 다이얼링이라고 해서 전화번을 임의로 생성해서 그 전화를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거기에는 팩트도 있고 팩스 팩스도 있고 전화번이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걸 다 제외하고 실제로 사람한테 통화한 그 내용 통화한 경우를 가지고 이제 응답률을 결정합니다. 응답률이 뭐냐면 실제로 통화가 된 사람 중에서 응답 거부한 사람은 몇 %고 응답에 응한 사람은 몇 % 조사에 응한 사람은 몇 %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응답률이 약간 달라요. 갤럽은 기본적으로 전화 면접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유선전화 15% 정도 무선전화 85% 정도 해서 무선전화를 많이 하고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유선전화 대략 한 20%를 해서 ARS 자동응답을 합니다. 무선전화 70%로 해서 자동응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10% 정도는 무선전화 면접원 면접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두 조사회사의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을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가 우후죽순처럼 난립을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규정을 정해서 그것을 사회에 검증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의 신뢰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는 각 정당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했는데 지난 최근입니다. 9월 27일에 발표한 한국갤럽의 경우 여기서 조사기간이 17일에서 19일입니다. 조사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발표할 때는 천명은 조사했고 응답률은 17% 대략 그렇게 되면 83%의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95% 신뢰성전화에서 최대 허용차는 ±3.1% 민주당의 지지율은 38% 한국당은 24% 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9월 23일 발표 리얼미터 조사 16일에서 21일 조사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두 조사 결과가 3010년을 조사했고 응답률은 6.6% 왜냐하면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ARS 조사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기본적으로 5% 내외에요. 95% 신뢰성전화에서 최대 허용차는 ±1.8% 민주당은 38.1% 한국당은 32.5% 이었다. 이렇게 두 결과를 놓고 제가 한번 비교해 가면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최대 허용어차 95% 신뢰성전화에서 최대 허용차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네. 네. 그건 뭐냐 하면은 이거에요. 한 시점에서 한 시점에서 그 어느 당의 지지율은 이게 한 시점으로 볼 때 움직이는 감입니까? 하나의 고정된 감입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9월 20일 우리나라 유권자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얼마다. 이게 이래저래 움직일 수 있는 감입니까? 아니면 한 감입니까? 아니 한 시점에 고정된 감이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고정된 감입니다. 얼마일지 모르지만 한 대지에 우리가 조사해서 몇 퍼센트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보면 3.1% 주로 나오는데 그 구간을 정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번 조사하면 24% 나오고 또 조사하면 어떤 경우가 나올까요? 설명조사하면 20%가 나올 수 있고 28%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때마다 그 구간을 정할 수 있겠죠? 그런 구간을 100개를 조사하면 100개 조사한 내용 중에 95개는 실제적인 값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신뢰구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설명하냐면 아하 한국당의 지지율이 24% 나왔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즉 21에서 27%의 사이에 한국당의 지지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통상적인 합리적인 이해 방법이에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95% 신뢰 수준 그거는 95% 정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3.2%다.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는 뭐냐 하면 통계학에서 구간 추정의 개념에서 구간을 정하는 건데 여론조사에서는요 여러분에게 팁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스퀘어루트 n분의 1이에요. 표본의 숫자에 제곱근을 한 것에 그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천명한 경우에는 항상 몇 퍼센트가 나오죠? 3.1%입니다.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그 표본의 숫자에 제곱근을 해서 그 분의 1이에요. 그게 왜 그 값이 나오느냐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데 사실 대충 계산하는 거고 또 그게 소위 말해서 최대 허용호차입니다. 최대 이 정도 범위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이상한 거 보이지 않아요? 갤럽에서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24% 나왔죠? 리얼미터에서는요? 32.5% 나왔죠? 두 결과의 차이가 몇 퍼센트입니까? 8.5%죠? 자 그거는 갤럽을 기준으로 할 때 플러스 마이너 3.1% 즉 뭐냐면 21에서 27 사이에 있어야 되고 리얼미터 경우에는 표본이 3010년이기 때문에 그 오차 한계가 1.8%예요. 그러면 32에서 2%에도 30에서 34 사이에 있어야 되고 자 두 구간이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안 겹치죠? 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특정당 한국당이면 한국당이 지지율이 어떤 갑이라고 그러면 이게 결과가 신뢰할 수 있으면 두 구간이 겹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겹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던지 어느 것이 될지는 몰라도 아니면 둘 다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왜? 맞으면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맞는다 그러면 그거를 그 오늘 그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참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11페이지 좀 위쪽에 보세요. 2016년 1월 26에서 28일 조사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1003명 조사했어요. 응답률은 18.3%고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9% 더불어민주당 20% 국민의당 12% 등등 나왔고요. 2016년 1월 28에서 29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1008명 조사했는데 새누리당 37.8% 더불어민주당 30.4% 나왔습니다. 제가 참 이걸 보고 왜 놀랬는지 아세요? 그 2016년 즉 20대 총선 전에 그때는 이제 집권당이 어디였죠? 새누리당이었죠. 지금은 집권당이 민주당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어떻게 되었냐면 새누리당이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개 40% 38% 오락가락 했어요. 민주당이 20% 내에서 오락가락 했어요.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40%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당이 20%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하게 같아요. 대신 당만 뒤집어졌습니다. 리얼미터 경우에는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았냐 하면은 리얼미터 경우에는 대략 보면은 현재 민주당이 40% 30%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한국당이 몇 퍼센트 왔다 갔다 하죠. 리얼미터는 30%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2016년 그때로 뒤돌아가보면은 똑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옛날 거 2016년 거 찾아보세요. 저도 이거 찾아봐서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2016년도와 2019년도의 여론조사 결과는 두 조사 결과는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두 정당이 뒤바뀌었을 뿐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현조사입니다.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최악의 선거여론조사는 바로 종로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세균후보하고 오세훈후보가 붙었는데 그때 정세균후보는 호남에서 그걸 포기하고 올라와서 도전을 한거죠. 그때 오세훈후보가 여의위시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후보 45.8% 정세균후보 28.5% 에서 오세훈후보가 무려 17.3% 앞서는 것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세균후보 52.6% 오세훈후보 39.7% 로 정세균후보가 플러스 12.9%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차이가 30.2% 나왔습니다. 이게 현조서라고요. 그렇 cool Doctapa 저 Awards 세균후보 good savings 선거에서부터 2026년 총선까지의 선거 예측 여론조사 분석을 한 결과 대상 여론조사 1557건에 의할 때 조사오차 즉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선거 투표력의 차이가 평균 9.6%가 났답니다. 평균. 그리고 36% 조사는 당선자를 맞추지도 못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여러분 생각은 하십니까?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총선 바로 직전에도 새누리당 심지어 한길신문이라고 기억하는데 280석 간다. 이건 뭐 개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줄이고 줄이고 공전파동 나오면서 그래도 160에서 180석은 된다. 민주당 80석 넘기 어렵다. 나중에 최종 아마 4월 13일에 선거 때 4월 5일 날인가 발표한 정도에서도 민주당이 100석 넘는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223석, 새누리당 122석, 북미당 38석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jtbc 그림 보면 보단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정당 지지율 한국결라가 리얼미터를 왜 보여줬냐면 요게 요즘에 두 정당 지지율입니다. 대신 두 정당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전국 예상 의석 이게 jtbc에 나온 건데 새누리당 165에서 175, 더불어민주당 75에서 85, 국민당 20에서 30, 정의당 5에서 10.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27일 kbs 보도에서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선 종선 과정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 대해 고장난 푸냥개처럼 민심을 제대로 잃지 못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말했다. 김용희 사무총장은 오늘 즉 그때 5월 27일일 겁니다. 국회에서 열린 선거여론조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일부 후보자의 여론조작에 악용되기도 하고 부정확한 예측 보도로 언론보도의 신뢰성에도 흥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에 꼬신 선거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잘못된 예측을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론조사 믿을 수 없습니다. 팩트가 말하잖아요. 표본의 대표성.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통화한 사람 중에서 면접조사의 경우에는 85% 정도의 사람들이 응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5% 정도의 응답을 보이고 있어요. ARS 전화는 5% 정도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요. 즉 95%가 응답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응답 거부가 랜덤하게 통계적으로 무작위로 일어나면 관계없어요. 천면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응답 거부가 높다면 이거는 편향된 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점잖잖아요. 즉 뭐냐 하면 집권당 현재 세력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응답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앞에 2016년도하고 2019년도 정당에 대한 지지율 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그 응답자의 어떤 편향성을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 어떤 성향인 사람들이 응답 거부를 하는가? 어떤 성향인 사람들이 응답을 적절히 하는가?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누구한테 투표를 했느냐를 조사하는 겁니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리얼미터에서는 모든 조사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 19대 대선에서 누구한테 투표를 했으니까. 그 조사하는데 절대로 발표를 안 해요. 제가 그걸 알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2주년 취임 기념으로 어디에서 했냐면 이게 한겨레신문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한겨레신문의 의뢰로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였을 때 여기에 19대 대선에서 누구한테 투표했느냐를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64.9%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후보실에 투표율이 얼마였죠? 41.1%였거든요. 즉 뭐냐 하면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이 실제로 찍은 사람은 41%였는데 문재인 찍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64.9% 65%가 나왔다는 얘기라고 해요. 즉 뭐냐 하면 25% 정도가 그걸 뭐라 그러죠? 없던데요. 죄송하지만 이게 이본말인지 몰라도 후까시라고 그러죠? 그거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몇 퍼센트 투표를 했죠? 24% 투표를 했는데 홍준표 찍었다고 하는 사람은 13.1%가 나왔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찍었던 사람이 9.8%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실제 투표율이 몇 퍼센트였죠? 뒤에 디페이지 후보가 나옵니다. 21.4% 투표율이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승민 심상정은 큰 차이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응답을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들의 응답이 훨씬 더 많이 표본에 포함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노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를 안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14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14페이지의 그 표를 보죠. 자 이게 문재인 찍었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전체 투표를 참가했다는 사람은 827명 중에서 537명으로 64.9%가 나왔고 홍준표 찍었다는 사람은 108명으로 13.1% 등등이 나왔는데 한번 그러면 정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긍정평가한 사람이 몇 명이 나왔어요? 513명이 나왔죠? 표본은.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이 537명 중에서 514명은 아직 긍정하지만은 한 23명 경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으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모름으로 갔던지? 즉 뭐냐 하면 문재인에 투표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일부가 그 문재인 지지율을 철회했다는 얘기라고 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어떻게 지지율이 50%가 나옵니까? 부정평가는 448명으로 그 여기는 부정평가가 적지만은 그 뭐냐 하면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들의 표본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이것도 보전을 할 수가 있는데 밑에 지지정당을 한번 보자고요. 지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이 366명이 나왔어요. 응답자 수가. 그러면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이 537명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한 사람이 366명으로 대략 한 200명 가까이가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를 포기한 걸 안 하고요. 이 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은 홍주표 찍었다는 사람이 108명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지지한다는 사람이 184명입니다. 이게 지난 5월입니다. 즉 홍주표 찍었다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5월 초 통계입니다. 그래서 인구비례 수정은 뭐냐면 통계 여론조사에서 발표할 때는 인구비례 그거에 따라서 유권자 비례에 따라서 보정을 해요. 보정을 해서 발표한 게 민주당 지지율이 30.2% 자유한국당 18% 바른미래당 5.4% 민주평화당 8.0% 정의당 10.2% 이와 같이 발표했거든요. 이게 한계씩 발표입니다. 이게 이 숫자들이 뭐냐면 정당 지지율이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투표 19대 대선에서 누구한테 투표했나 하는 걸 그걸 고려해서 보정을 해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23.6% 나오고 한국당 지지율이 33% 나오고 바른미래당 11% 민주평화당 11.8% 정의당 12.9% 이와 같이 나온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저는 자신있게 이걸 설명하고 또 논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 15를 15페이지에 있는 표 4의 2를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SBS 2019 한가위 특집 여론조사에서 9월 9일에서 11일 칸타코리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19대 대선에서 누구한테 찍었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서 투표에 참가했다는 848명 중에서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들이 504명 홍준표 161명 이렇게 해서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이 59.4% 60% 가까이 나왔어요. 실제로 투표는 41%였는데 홍준표는 24% 듣고 있는데 19% 나왔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21.4% 듣고 있는데 안철수 찍었다는 사람은 12% 즉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없기 때문에 특히 정치를 일단 안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응답자가 상당히 빠진 겁니다. 이거를 보정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은행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이 504명에 응답했는데 457명 한 50명 가까이 즉 뭐냐면 10% 가까이가 문재인 찍었는데 지지를 철회한 겁니다. 9월 달에 볼 때 이와 같이 할 수 있고 또 조국 임명 찬성 반제를 조사했는데요. 찬성한다는 사람이 433명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이 50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80명 정도는 조국을 반대한다는 얘기라고요. 즉 문재인을 찍었지만 조국이면 반대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라고요. 즉 이 결과를 즉 뭐냐 하면 19대 대선에서 누구한테 투표했냐 투표했는가 라는 것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보정을 하면 이와 같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제가 민주당과 관계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이걸 알고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발표는 압니다. 자 그래서 표본에 이제 그 대피성 문제에 있어서 표본출 수준은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뭐냐면 그 권역을 8개로 나옵니다. 서울 20% 경기인천 30% 충청 호남 TK가 10%지 그리고 부울경이 16% 강원이 3% 그리고 제주가 1% 이렇게 해서 8개 권역에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5개 구간 그리고 성빈은 압력 그래서 세일이 80개가 나와요. 즉 천명을 80개 할 때 여기 보면 그 17쪽에 있는 오른쪽에 표에 그거는 뭐냐면 천명 이거 실제 앞에는 조사한 거고 목표할당 사례수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보정이 되는 거거든요. 천명을 조사해도 강원 제주를 하나로 묶었는데 이것도 어떤 문제예요. 강원 제주가 전혀 다른 기관을 워낙에 적으니까 하나를 그룹으로 하는데 거기서는 4%니까 천명하면 몇 명이죠? 40명 정도밖에 표고추진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묶어도 40대의 여자의 경우에는 한 명 조사가 안되있죠. 이와 같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종합여론조사 그 심의위원회 선거연구조사 기준에 의하면 4조 6장에 다음과 같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뭐 누구든지 과다한 규분을 조사해서는 아니되며 표본의 크기가 당 각구의 수보다 작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선거 또는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천명 이렇게 돼서 전국 단위 조사에서 천명 미만은 공표 보도해서는 안이 되는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해서 발표해요. 몇 명 조사하는지 아세요? 500명 조사합니다. 500명. 정기 조사는 천명하고 천명 이상하지만 항상 거기는 500명 조사해요. 500명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그거는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 장에 하나의 예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쪽에 보세요. 18쪽에 보세요. 질문상 이게 뭐냐면 작년 8월에 작년 8월에 그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때 리얼미터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 국민들의 55.9%는 소득주도 성장을 찬성한다. 그리고 반대는 33.4%라고 발표했는데 제가 그때 여론조사에서 물어본 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은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의료 주거 교육 통신 등 가계 지출 경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영세 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치매 국가 책임제 등 사회안전란 확충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성장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1번 효과 미흡 미흡하나 겨우 1년 지났으니까 기본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 2번 부자금 금으로 앞으로도 효과 없을 것이므로 저는 폐지해야 된다. 3번 옳은 부분다. 이래서 기본 방향이 찬성이 55.9%가 맞는데 이렇게 좋은 제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33.4%는 누굽니까? 즉 질문을 이렇게 편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악의적인 편향 위험조사입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든지 이걸 파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리얼비티스는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냐면 닉네임 일산 간지남 이라는 분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읽는데요. 여기에 보면 리얼비티스 여론조사의 질문을 읽어보니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 헷갈린다.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왜곡된 질문들 이렇게 해서 다 정리 다 정리 했는데 이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하나만 보면 이정미 헌법재판관 했었잖아요. 그분에 대한 임명해서 아마 5월인가 4월인가 될 건데 12일 조사에서는 19쪽 중간 밑에 최근 이미선 후보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에서의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 물었는데 이때 부적기 응답이 54.6% 적기 응답이 28.8% 부적기 응답이 높았는데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뒤에 여야 정치권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토문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분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반대 44. 찬성 43.3으로 나왔다 등등 뭐냐면 이것도 어떤 답을 유도하는 상황을 유리하게 한쪽으로 설명해가면서 답을 유도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보시고요 저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론 매준말을 저희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표본조사의 한 방법으로 표본조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전제하에서 많이 신뢰했으면 보유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는 설문구성 표본추출 조사과정 조사 방법 발표 내용 등 공정한 여론조사의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정하여 여론조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은 담발 표본조사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는 즉 대상집단 전체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일부 국민들의 의견을 탐색하는 불안드란 조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조사기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본추출 과정이나 설문구성 그리고 결과와 발표 등에서 왜곡된 방법을 활용할 계획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아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제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공폐된 걸 찾아봤어요. 없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500명 조사한 것은 자기들이 안 받는답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리얼미터 가서 찾아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최근에 9월 23일 사이에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 30.9% 부정평가 50.1% 나왔죠. 40%가 나왔다고 했어도 상당히 소란스러웠는데 37% 정도 나왔다고 하면 더 소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중앙일보에서 발표를 안 했죠. 이걸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기 시작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를 발표에서 뺄 수가 있다고요. 이런 문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아직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의 추세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어느 시점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대표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간단한 참고 정도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마치 전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것처럼 주요 언론 방송신문들과 정당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오남용하고 있다.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며 자기들 정책을 확리화하는 데 소위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어쨌든 주제발표를 아주 신청적으로 여론조사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을 실정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아마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참고가 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표현이 우리 네티전들 실제로 여론을 형성하는 네티전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작인지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사는 객관적이에요 하고 조작은 주관적이죠. 그런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것도 여론이 바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바롬미터 같은 걸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수많은 여론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까는 우리 제작계에서는 리얼미터 하고 한국결럽 하고 많이 비교를 하셨습니다만 두 기관도 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있는 기관들 끼리 조차도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도 상당히 의외적이고 조금 쇼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런 여론조사가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판단의 호불로를 가능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섬뜩한 생각도 들지요. 이제 앞으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다시 신중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옆자리에 계신 서요한 사장님 이십니다. 서요한 사장님은 방금 발제하신 우리 이 교수님에 비해서는 보다 실증적으로 실무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좀 후발주자이기도 합니다만 여론조사 기관 이름이 공정입니다. 오히려 여론조사가 공정해야 된다는 기치를 가지고 조사기관 이름을 공정으로 지은 라고 합니다. 여튼 우리 서요한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요한 대표님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면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아직 PPTA가 안 되니까 그냥 보시는 자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론조사 회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자리는 사실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색우 대표님의 또 부탁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 부분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를 정의하자면 사실은 여론조사 여론은 생물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1초전과 1초 이후가 다른 것처럼 여론은 1초전과 1초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것이 여론입니다. 뭐 유관되게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하루정도 하루후가 180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다섯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 다섯 가지 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27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질문이 대답을 유도하는가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이용구 박사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질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사례들을 27페이지에 작성을 해놨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28페이지의 1번 가로로 보시면 2월 12일날 오마이뉴스 가 의뢰해서 5.18 관련해서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요. 그 표를 보시면 5.18 관련인데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야 4단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매도한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들 의원들을 제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과는 밑에 보시는 대로 찬성이 64.3% 반대가 28.1%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표본은 501명을 표본으로 했습니다. 선거조사는 1000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사는 규정이 없습니다. 니얼미터는 매일매일 500표본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할 때 이런 이슈되는 것들을 끼워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사 결과가 500명 502명 504명 이 정도 선에서 표본을 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니얼미터에서 5.18 관련 설문조사를 3번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2월 12일날 오마이뉴스 관련해서 조사는 이렇게 질문을 했고 다음 날 2월 13일날은 교통방송 TBS에서 의뢰한 걸로 해서 또 5.18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질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가로입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유가족을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이른바 5.18 외국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5.18 외국 처벌법을 제정하는 대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과는 29페이지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찬성이 55% 반대가 34% 약간 문제는 다릅니다. 위에 하루 전날 조사했던 것은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였고 지금 보시는 것은 5.18 외국 처벌법을 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또 5.18 관련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2월 15일날은 cbs 기독교 방송을 의뢰한 걸로 S조사를 했는데 그때 질문을 보시면 3번 가로 입니다. 최근 5.18 마만의 파문이 점차 확산되면서 사실로 확인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방안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역사부정 죄처벌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포함된 표현들을 보면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과 지금 5.18 부정하는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실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질문이 그러면 재정해야 된다. 라가 56.6% 재정 불필요하다가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엠위터는 유사한 조사를 이미 해당이 되어 있는 세계기관 CBS나 TBS 또 오마이뉴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비슷한 질문들을 매일매일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를 조사할 때 끼워서 표본 500 조사할 때 이렇게 조사를 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개는 다 표본이 보시면 501명 이거나 504명 이거나 그렇습니다. 지금 5.18이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접근 방법을 다르게 했습니다. 국민이 관심가지는 이슈가 뭔가 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잖아요. 4번가를 보시면 저희는 2월 15일 날 표본 1029명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하여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간결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개해야 된다. 찬성이 58.2% 반대다. 30.9%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공자 선정 사유 공적 있잖아요. 공적에 대해서도 2번을 보시면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랬더니 공개 찬성이 66.3% 공개 반대가 26.4%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예를 들어 3번 조사한 거 하고 저희가 조사한 2가지 질문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이슈되는 사안이 있을 때 질문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얼미터 앞에 3번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5.18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라고 서적견을 갖게 되지만 저희 조사 결과를 보면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를 해야 되는 구나 또 공적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이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조사 인데요. 여러분 33 페이지를 보시면 검찰의 리얼미터 조사 입니다.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에 대한 인식 조사 인데요.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 페이지 아래 쪽 보시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 에 한편 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른 한편 에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에 들어가는 단어 표현 유사한 표현 같지만 어떤 단어를 사용하여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31페이지 보면 고정관념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까 리얼미터 조사에서 낫지 한 의견이 이미 낫지 에 대해서는 고정관념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낫지 한 표현을 듣는 순간 답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가족 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미 벌써 가족은 따뜻한 단어 보호해야 될 구성체 선입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 효과가 이 질문에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구 장관 가족 에 대해서 동정심 유발 단어가 가족 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검찰 너무 과도하게 조사를 한 다라는 것이 49.1% 나오게 되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더 적은 42.7% 가 되게 됩니다. 저희는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그 밑에 보면 9월 18일 성인 성인 니얼리트 조사도 표본이 500 샘플 입니다. 저희가 9월 18일 조사한 33페이지 보시면 저희는 1011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검사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조사를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평가가 60% 못하고 있다가 부정평가가 26.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니얼미터 조사한 가고 저희 가고 를 보면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에 따라서 질문술에 표현된 단어를 어느 걸 선정하느냐 따라서 결과들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은 여론조사 입니다. 두 번째 34페이지 넘어가면요. 표본의 수와 결과는 관계가 있는가 질문을 드렸고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관계가 있습니다.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관련해서 댓글 조사 사건이잖아요. 그때 니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4월 22일 날 니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34페이지 표를 보시면 검찰 수사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52.4% 였고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38.1% 밖에 안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4월 20 4월 21일 4월 22일 3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조사를 3일간 했는데요. 저희는 표본이 보시는 대로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최근 민주당 당원 5명이 정부 비판 댓글을 쓰고 추천서를 조작할 뿐만 아니라 김경수 원을 통해 청와대 인사청구단까지 요한 일명 브루킹 사건이 정치적으로 재기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실수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특검 찬성이 63.3% 였고 반대가 30.9% 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4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서 그때는 표본을 늘려서 1502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보시면 찬성이 60.3% 반대가 30% 이렇게 허용 적음이 내에서 1차 조사와 유사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와 저희의 큰 차이는 표본 수의 차이입니다. 리얼미터는 500 저희는 첫 번째는 약 1000 뒤에는 두 번째 조사는 15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표본의 수와 결과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갤럽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DPH 36PD 나오시면 드롭균 사건 관련해서 갤럽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갤럽은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때도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잔성이 물론 특권 잔성이 55%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개념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샘플 수 표시를 해냈는데요. 리얼미터는 500 저희 1차 저희 2차 한국겔러 또 하나 리스트트 퓨 다른 회사 그러니까 리얼미터만 빼고 다 1,000 샘플 이상을 조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응답률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 질문에 답은 미친다라는 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크게 영향이 없다 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쪽에 의견을 두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을 변호하는 사례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ARS 조사는 보통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5% 많게는 10% 이렇게 물론 그 이하 3% 아니면 1% 이하 때도 있습니다. 물론 캣티 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10% 많게는 20% 그 사이에서 어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ARS 조사를 할 때 응답률이 낮은 것이 과연 면접조사 캣티 조사 했을 때 응답률이 높은 것하고 차이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여심이 등록된 2018년 6.23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그중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예로 보겠습니다. 1번 가로에 보시면 이것은 뉴슈스에서 의뢰해서 리서치 뷰가 조사한 건데 올 28일 29일 날짜를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재명 이 찍겠다고 한 사람이 53.8% 남경필이 30.6%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가로에 보시면 이제 며칠 지나서 6월 1일부터 2일까지 뉴데일리가 의뢰해서 폴리컴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이재명 51% 남경필 37% 입니다. 이때는 응답률이 2.9% 입니다. 아까 1번대 응답률은 2.9% 였고 지금 이제 여기 뉴데일리 응답률은 1%가 안되는 0.9% 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사는 지금 응답률을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가로 뉴시스과 리서치비에 의뢰하는 것은 응답률이 2.9% 고 2번 가로 뉴데일리에서 폴리컴에 의뢰하는 것은 응답률이 0.9% 입니다. 세번째 세번째 38페이지 보시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를 받아 조사한 5월 20일 26일까지 펄렉 샘플 조사한 것을 보면 이때 응답률은 17.3% 입니다. 한국리서치는 ALS 조사를 하지 않고 전화면접은 조사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재명 55.3% 남경필 17.9%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려고 그런 것이냐면 응답률이 2.9%나 응답률이 0.9%나 응답률이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17.3%나 1위는 이재명이었고 2위는 남경필이었고 차이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물론 차이가 많이 났다 라는 사례를 찾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세번째 질문한 응답률은 조사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해서 크게 미치지 않는다 물론 그러나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을 보시면 38 밑에 보시면 선택지와 결과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대통령 지지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항들이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많으실 텐데요. 조사기관 마다 질문도 약간 다르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다릅니다. 예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39페이지 위에 보시면 한국 개녹 질문지 저희 열어두사 봉정 질문지 리스즈 비유 질문지 니얼미터 질문지 다릅니다. 보시면 한국 개녹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다 잘못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쪽도 아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더 면접원이 묻습니다. 그래도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어느 쪽 입니까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개녹 조사고 다른 조사들은 2차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질문을 보시면 저희 심플하게 묻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잘못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조사하고 다른 부분이 보통 이다라는 부분을 놓고 있습니다. 니얼미터를 보시면 매우 잘한다 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잘하고 있다 또 잘못 하는 편 이다 매우 잘못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니얼미터는 보통이다 라든지 이도저도 아니다 라든지 중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니얼미터나 옆에 보시는 리서치 뷰의 조사입니다. 한국 갤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다섯 가지로 제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니얼미터나 리서치 뷰나 디오피니언 같은 분들 보시면 표현들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다 다릅니다. 표현이 다르고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표현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선택지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뒤에 넘겨서 보시면 사주선다형으로 조사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저희나 함께 면화 좋은 시 나 이런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질문지 형태나 선택지가 다르고 안에 들어가 있는 선택지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표본소로 조사를 해도 질문지를 이렇게 다르게 가지고 질문을 하면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념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염조사 공정은 이렇게 나왔느냐 좋은 시행은 이렇게 나왔는데 왜 리얼 미터는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지나 선택지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출 효과인데요. 조사 시기와 노출 효과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날 칸타코리아가 SBS 의뢰로 40페이지입니다. 의뢰로 1026명을 조사한 것을 보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때 조사는 이낙연 총리가 15.9%를 1위였고 황교안 대표가 14.7% 조국이 7%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때가 9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흘 뒤에 9월 20일 날 21일 아랜센치에서 조사한 결과 다 보셨을 건데요. 처음으로 황교안 대표가 26.8%로 1위를 했고 2위가 이낙연 총리가 2위를 했고 12.3% 조국이 3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바뀐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노출 효과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좋은 이슈든 좋지 않은 이슈든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 지지도나 선택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 제가 경험상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 총리가 삭발한 이후에 순간적으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회자도 많이 되고 보도하지 않던 언론들도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대표가 언제 삭발을 했냐면 9월 16일 날 삭발을 했고 이 R&S치 조사는 그 뒤에 20하고 21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총리하고 바뀌었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에 뉴대엠니 미디어워치 가르스리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디오피니언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시 삭발 이전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다시 16.7%로 1위를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13.8%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출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나요? 네. 아까 우리 이제 이영구 고사님 주제발제한 거에 대한 토론은 나중에 시간이 따로 있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근본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 질문 내용 질문이 답을 유도하는 질문일 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씀 그리고 표본수 작게는 1,500명부터 1,500명 사이에 실천적으로 표본수 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응답률 우리 주로 일반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응답률 이죠 응답률 0.1% 뭐 천명 중에 한 명 천명 중에 다섯 명 밖에 그리고 정답 우리가 말한 양지선단 삼지냐 오지선단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에 대한 선택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는 시기 그리고 모출효과 밴드웨건 이라고 하죠 그런 모출효과가 여론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실무를 해보신 분답게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비교해서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제자 상호간에 질문하실 건 뒤에 마치고 나서 모아상 그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영매체 여론조사 적절성과 정치적 편량성 이란 제목으로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로 계시는 이석우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석우 교수님은 그동안 실제 미디어쪽 언론계에서 직접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영향력이라던가 여론조사의 신뢰성 그 여론조사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게 아마 유의미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우 대표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제 발제 제목을 소개해 주신 대로 공영매체들 여론조사의 부적절성과 정치적 편향성 부적절성이라는 것은 제가 느끼는 정도보다 완화시켜서 쓰는 편입니다 사실은 이거 위법성입니다 위법성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앞에 두 분 기조발제 그리고 발제 이래서 다시 저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법성이고 조작이고 사기입니다 지금 공영매체들이 정치 여론조사하고 있는 편향을 보면 우리가 공영매체라고 한다면 크게 방송이 많습니다 KBS MBC EBS 그리고 교통방송 그 다음에 YTN 이것을 우리는 공영매체 공영방송이라고 하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상 정부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연합뉴스라고 여기는 방송은 아니고 다만 종편 보호젠널을 하나 가지고 있죠 연합뉴스티비 그 다음에 서울신문은 조금 애매합니다 서울신문은 조금 애매한데 그것도 공영매체로 포함한다면 그것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 공영매체들 대부분이 유독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로 정권의 어떤 의도 정권이 하고자 하는 것에 충실한 충실한 좋게 표현하면 협력자 나쁘게 표현하면 공범 또 어떻게 표현하면 하수인 역할을 너무나 아주 노골적으로 정렬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먼저 드립니다 정치 여론조사가 왜 우리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사실상 국가정책 그리고 또 그 국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시 정권의 어떤 정권 유지와 기득권 유지 지지도 유지에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우리 언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포탈 뉴스 지금은 포탈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봅니다 한 80% 정도가 스마트폰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뉴스를 스마트폰에서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론사들이 인터넷 매체들이 많이 생겨서 옛날 같은 중요한 매체의 여론 영향력이 옛날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인터넷 매체라도 기사만 좋으면 어쨌든 포탈에 기사가 오르고 우리가 그게 큰 매체 언론이든 작은 매체로 믿든 구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 매체가 지금 작게는 수천 개 많게는 2만 개나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이런 여론조사 내용이 나가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사실상 우리의 어떤 민신동량 여론이 이렇뿐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을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정치 여론조사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공영 매체가 두 군데입니다 TV에서 교통방송과 YTN 여러분들을 얼핏 들으시기는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KBS나 MBC보다는 영향력이 없는 매체네 거기서 여론조사 많이 한다고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여기서 하는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일단 기사화가 된다 하면 그 확산도는 대단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 여론조사를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교통방송과 YTN 그 다음에 종종 하고 있는 곳이 KBS와 MBC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위법인데 그마저도 편향되게 하면서 엄청 과잉되게 하는 곳이 교통방송입니다 교통방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알려진 매체도 아닌데 그게 한들 안 한들 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교통방송이 리얼미터와 장기 계약을 맺어서 매주 한 번 또는 매주 두 번 정도를 여론조사를 해서 계속 보도자료를 내고 각 인터넷 매체가 다 받아쓰고 있습니다 다라는 표현을 제가 강조해서 하는 그것이 매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여론조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의 지금 문제점이 앞서 두 번 발표한 데도 나타나 있고요 제가 오늘 하나 궁금증이 하나 풀린 게 여론조사가 왜 저도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무언가 잘못됐다 어디냐라고 하고 막연하게 샘플 샘플의 편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의문이 거의 풀렸습니다 이용무 총장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에 보면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끝에 당신은 지난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찍었느냐 라고 묻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리얼미터가 묻습니다 묻는데 물었으면 발표를 해야죠 발표를 안 합니다 그 발표를 하면 신뢰선 떨어지는 게 바로 한눈에 드러나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아까 발표한 내용 보면 대부분의 근래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서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의 60% 정도가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은 40% 지난 대선에 41%인데 그 사람들을 과대 반영한 그 샘플을 가지고 모든 여론조사에 반영을 시켜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샘플에 편향되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건 저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글쎄요 법적으로까지 또는 정부의 관계 규정을 가지고 차후에 이거는 반드시 규명을 해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여론이 지금 와서 더 중요하다는 것은 현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정책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정책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건 합의되지 않은 정책이고 지금 우리가 우리 헌법상 그리고 국제정세 국제 주요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반대의 정책들을 대단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좋게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념이고 그들이 이게 바람직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복제적인 정권을 장기로 유지하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저는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정상적으로 국민들한테 묻거나 국회에서 하면 채택이 안 됩니다 왜 시대의 흐름 국제의 흐름과도 완전히 상반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헌법과 완전히 불일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과 부질치입니다 그런데 그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 바로 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를 상당히 마사지를 해서 마사지를 해서 이 현 정권이 하고자 하는 여론이 많이 나오도록 사실상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걸 발표를 하고 언론들이 쫙 받아쓰고는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에는 여론조사 보고 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소득수급 주도성장 또 뭐 무슨 여러 가지 정책들 여론조사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나타났는데 아 그게 답수인가 보다 그러면 한번 지켜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 이상을 그 정책대로 놔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이 여론조사라는 게 얼마나 조작됐느냐에 역설적인 답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좋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던 것들이 그게 거짓이었고 조작이었다는 게 오늘날 국정 현실에서 지금 나타나고 그건 원래는 잘못된 것인데 거짓말로 좋은 것이다 라고 해놓고 집행을 해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 앞장선 공영매체들이 TV에 쓰고 어떻게 보면 또 YTN입니다 무슨 교통방송이 정치 여론조사를 합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씩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방송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통방송은 방송법 상에 엄연히 60% 이상을 교통과 기상 프로그램만 하게 돼 있고 나머지 나머지 부분도 오락이나 이런 부분만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걸 하면 방송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무슨 정치 여론조사를 합니까 그건 방송법 위반입니다 그것도 지금 말하는 대로 지금 엄청난 여론조사를 해내고 있고 리얼미터라는 것과 장기 계약을 메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저도 기자를 해서 좀 곳곳에 여러분들 아는 게 제가 좀 몇 군데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런 답을 하나 들었습니다 공영매체들이 여론조사 의뢰할 때 여론조사 기관들 대상으로 입찰을 입찰에 붙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고는 그 입찰에 참여를 안 한답니다 왜? 내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업계 사람들끼리 아는 거죠 그건 하나만 아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사전에 사전에 이 공영매체하고 이 여론조사 기관하고 이미 이 이면적으로 여러 가지 거래가 오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거래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공영매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던 맞춰주는 이런 것도 그 안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 오늘 앞선 두 분의 여론조사에 그동안의 실패를 분석한 내용이 그게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샘플이 편향된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건 전 조사를 나중에 전소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질문, 설문 내용이 설문 내용이 이건 설문 내용이 아니고 질문자 답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설문으로 전부 구성을 전부라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전부 유도를 해가지고 그거는 객관적인 설문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디가 보면 전국의 고비 고비에 그런 식의 여론조사를 동원해가지고 국민 여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도를 하는 것이죠 그 오도하는 건 국가에 중대한 역량을 미치지 않는 뭐 그냥 뭐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는 서로 노력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하는 거는 뭐 그건 그쪽 사안으로 끝나지만 이거는 국가 방향에 중대한 역량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라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면 지금 보면 제가 언론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요 언론사입니다 간부 얘기인데 현 정부가 압박을 가하는 게 뭐 현 정부가 늘 말하는 독재 정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독재적인 성격이 전두환 정권 때는 어쨌든 그때는 상당히 그전 박정희 정권이 어쨌든 그 박 대통령 피살로 해서 굉장히 혼란한 시대고 그걸 수습하려니까 아주 강압적으로 일단 국가 질서를 수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단히 강압적인 방법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군사 독재 정권 독재 정권 그것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현 정권이 지금 하는 게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표시 안 나게 하는데요 뭐 지금 언론사 주요 언론사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단한 지금 물 밑에 압력 압박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판결 나는 거 보십시오 판사 사법부를 얼마나 압박을 가해놨고 이미 장악을 해버렸는지 판결 나오는 게 깨우뚱하는 판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영장 청구에 기각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사소한 것 같지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게 저희 미디어연대회가 바른사회 시민회의와 현안 토론회를 주요 내용 가지고 메달을 하는데 교수님들 섭외를 하는데 10명 중 9명 이상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패널로 나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하기 전날 밤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보이는 부분 이 현정권이 그 분야마다 조금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비밀경찰이 활동하고 있는 것 과도 거의 같다고 봅니다 곳곳에 곳곳에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압적을 가하고 안됨을 협박까지 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제가 듣기로 유튜버 우파 유튜버들도 지금 감시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유튜버 얘기는 우파 유튜버 한 군데에 전부 다 담당을 해가지고 키끌이라도 잡아내는 식으로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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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입니다 그거는 이것이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곳곳에 열심히 과제를 찾고 개선 방안을 찾고 하는 그런 거라면 당연히 좋은 건데 이것은 전혀 반대죠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가 저는 앞에 예를 들어 주신 것은 리얼미터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는 KBS가 한국의 서치와 한 여론조사 두 가지를 사례를 들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추석특집 여론조사 8월 9월 11일에 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월 15일 광복절 압두고 한 여론조사 두 가지를 좀 말씀 우선 추석특집 여론조사는 연휴 시작 직전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했는데 내용을 설문 내용입니다 설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쨌든 민심을 좀 어떻게 했던 조국 장관에 대한 악화를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첫 질문은 물론 조국 임명 잘했냐 잘못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질문에 잘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어붙입니다 바로 이어붙이는 의도가 이런 겁니다 왜 잘했다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친절한 설명을 두 번째 설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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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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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이 아 뭐 그냥 그래도 좀 파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논리라든지 또 그런 어떤 사정들이 이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입력이 된 상태면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게 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뭐라고 돼 있냐면 잘했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면 뭡니까? 라고 바로 이어서 묻습니다. 물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답변을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의혹이 해소됐거나 가짜뉴스라고 생각해서 아주 친절하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답변 내용 중에 하나가 선택하게 돼 있는데 선택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해명하는 건데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주 친절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뭐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서 이렇게 답변 선택하는 걸 세 개를 내놓고 답변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 뭐 하나 할 수도 있지만 세 개 다가 조국 임명은 괜찮다 이런 이런 이유들로서 이런 걸 다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두 번째 가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균형 잡는다고 임명을 잘못했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라고 해서 역시 세 가지를 듣는데 가족 문제를 포함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그 다음 또 하나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아주 간략하게 쓰고 말아버립니다. 위에는 아주 설득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수식어까지 넣어가면서 하는데 밑에는 간단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 조항도 두 가지 조항은 하나는 유도하는 것도 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라는 거를 운전 중에 집어넣는 그런 유도성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객관적으로도 잘못된 건데 그 다음에 국정운영평가 가서 대통령의 취목 국정평가를 어떻게 하시냐 해갖고 답을 네 가지를 써놨는데 매우 잘하였다 대체로 잘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는 별로 못하였다 전혀 못하였다 이렇게 네 가지를 씁니다. 이거는 이거는 지금 우리 소유한 대표도 계시지만 매우 잘하였다와 딱 대응되는 말은 매우 못하였다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못하였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보다는 전혀가 더 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쓰려면 좀 부정하기가 곤란하게 왜냐하면 전혀 못했다 이러면 전혀 못한 것까지는 아닌데 매우 못했다라고 했다면 아 매우 못했지 이렇게 답할 사람도 전혀 못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 그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약간 완화해서 밑에 별로 못하였다 이걸로 답을 가자 왜 잡했다는 건 매우라는 표현을 쓰고 못했다라는 건 전혈한 표현을 씁니까 이거는 설문 문학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설문 문학을 KBS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좀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만 드려드리겠습니다. 그 8월 15일 광복절 앞두고 여론조사를 KBS가 역시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정부의 대일정책평가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 제외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첫 번째 질문인데 우리가 상당히 화도 내고 지소미아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를 그 자체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질문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흐름 속에 보면 이거는 꼭 일본이 더 큰 손해를 입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정부 당국자도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이렇게 답을 흐름상으로 그렇게 하는 식으로 꾸며놓은 겁니다. 그런데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지속되면 어느 쪽이 큰 손해를 입을지는 이거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으로서 이런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더 심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의도 관련해서 다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우리 강기지종 대상 판결 때문에 그런 규제 조치를 한 것이다 라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일본이 군사 대곡화를 위한 개헌 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다. 또 하나는 한국의 경제 추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해갖고 답을 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상황을 알아내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객관적으로 알려면 다른 측면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아 우리 측면에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긍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만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앞에 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하면 여러분들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이거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의 아주 중요한 안보 정책입니다. 이걸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질문을 합니다.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 그 다음 또 하나 화이트하고 지소미아는 어느 쪽의 손해입니까 이걸 질문을 합니다. 이걸 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 최고의 이쪽 정책 당국자라 하더라도 정말 신중해 신중을 기하고 많은 분석을 해야 되는 이 사안을 일반 국민한테 묻습니다. 그래 놓고 이걸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는 자료로 써먹기 위한 건데 이 질문을 왜 하느냐 앞으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질문으로 쭉 해서 반일적으로 요도하면 자연히 일반인이 답할 수 없는 것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답을 해놓으면 당연히 여기서 정부 의도하는 그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지소미아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가 많다 그러므로 지소미아 파괴를 한다 아니 지소미아 파괴를 국민 여론을 듣고 결정을 합니까 그거는 국가 최고 지도자 또는 그 안보 최고 담당자가 그 사안을 국민한테 설명할 건 소상히 설명하고 정말 엄중하게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거는 또 나름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비공개라고 비공개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걸 국민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지소미아 파괴를 정치적으로 정치적 카드로 쓰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때 조국 사태도 있었죠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써먹고 싶은데 써먹고 싶은데 뭐 그 큰 거 써먹기 위한 어떤 카드가 없느냐 이거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 여론이 국민 여론이 그랬다 청와대에서 국민 여론을 면밀히 살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소미아 파괴를 하고 안 하고 국민 여론으로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론조사를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여론조사를 정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 그들이 장기 집권하기 위한 용도로 이 여론조사를 악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지금 심각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든 또 우리 언론이나 국민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그다음에 항의하고 고체화되고 하는 부분에는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언론기관에 직접 종사한 기자 생활도 하신 분이라서 실정적으로 정치 영향에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 특히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YTN 같은 기관 또는 TV에서 저희들은 거의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TV에서 교통방송인 줄 알았더니 정치 여론조사를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다면 참 의외네요 TV에서는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박원순 시장이 아마 직접 관련되는 쪽일 텐데 정치 여론조사를 그렇게 편향되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상당히 쇼킹한 이야기 같습니다 어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세 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럼 조금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주제 발표하신 분들도 상호간에 조금 의문점이 있거나 해명한 점이 있으면은 좀 자유롭게 한 5분 정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는 플러어에 계신 분 항상 이런 토론회 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만은 자기 주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 자기 주장을 하실 때는 한 1, 2분 내로 자기 주장을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질문에 집중해 주시면 나머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서 대표님이 네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우 대표님 언급하신 지소미와 관련해서 너무 전문적인 거고 정책적으로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지소미와 관련해서 저희도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접근을 일으켰습니다 8월 27일 날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파괴하기로 결정 바로 했을 때 조사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일관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를 한국 정부가 파괴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소미아 파괴를 가장 좋아할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른 조사들하고 다르게 이제 질문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좋아할 나라가 북한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3% 거의 40%가 나왔고요 중국이다라는 응답이 23.8% 그리고 한국이다 15.4% 일본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제 기존 여론조사들이 하루가 이틀 전에 조사하는 것들을 보고 질문이나 결과들을 보고 저희가 좀 다르게 접근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사님 아까 우리 좋은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실제 여론조사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여론조사 전체 업계의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성토하는 자리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펜서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제가 또 동조해서 여론조사에 불신이라는 업계를 또 같이 욕하는 것 결국 또 내 얼굴에 침대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들이 이제 교차하는데요 여러분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내 생각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잘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과 다르게 나오면 저 조사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업계는 여론조사 업체는 여론조사를 잘해도 욕을 얻어먹게 돼 있고 여론조사를 못해도 욕을 얻어먹게 돼 있고 잘해도 이쪽에서 욕 얻어먹고 못하면 이쪽에서 욕 얻어먹고 그래서 양쪽에서 욕을 얻어먹는 것이 여론조사다 어느 한쪽에 칭찬받는 것은 잘하고 있는 여론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내 생각과 옳은 결과가 나온 거를 잘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편견이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칭찬받는 여론조사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이용구 박사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14페이지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표본에 대한 문제를 해 주셨는데요 전에 신고를 하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표본 설계는 어느 여론조사나 거의 90% 99%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설계를 하고 선 그다음에 연령 지역 세 가지만 가지고 표본 아까 말씀한 80개를 이제 그 코트를 만드는 데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당을 지지 않은지 이 사람이 어 지난 대선에 누구를 찍었는지는 표본 설계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표본 설계에 뭔지 하고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이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찍은 사람이 64.9%고 어 어 아니 이제 지난 대선에서 그 그 투표율이 문재인 대통령 실제 투표율이 41.1%였는데 어 지금 2년여가 지난 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어 지난 대선에 누구를 찍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어 64.9%가 나왔다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본 설계가 잘못됐다 어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가 어 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편향이 편향되게 반이 됐다는 거지 아 네 초병 설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네 네 80개 셀만 가져오는 건 맞습니다 네 표본 설계 문제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 이 대통령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 표본이 편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선거전에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어 침묵에 나선 이론이란 암에 를 많이 들어 보셨을 건데 사람들이 고립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중이 많이 선택하는 걸 나도 선택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다음 선거 이후에는 어 이런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어 사람들은 자기 과시라든지 자기 체면이라든지 위선응답을 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자 응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차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보통 없는 사람이 20에서 30% 정도 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항공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를 속이면서 응답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수입이 얼마 되느냐 적은 사람들은 높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적게 얘기하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어 실제보다 적게는 20%에서 어 많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오버리포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그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 지난해 그 당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선된 후고를 어 내 찍었다고 얘기하는 찍지 않았는데도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당선자 지지 성향이 어 선거 후에 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20% 30% 나타나는데 그것을 그대로 어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실제 당선율이 41% 였는데 지금 현재 요즘 조사해서 물을 찍었다라고 어 조사를 했을 때 아까 63점 어 9%가 나오는게 거의 비슷하게 20% 30% 사이 때 이제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그것은 어 이제 그 오버리포팅 이라는 이제 그 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거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 대안을 제시해 주실 때 보시면 어 밑에 14페이지 밑에 보시면 네네 보시면 이제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입니다 문제를 지지할 것이냐 홍준표를 지지할 것이냐 안철수냐 이승민이냐 지지인데 이제 이곳을 수정 제안해 주신 거에는 보정한 것에는 뭐냐면 어 더불어민주당 민재인 자유한국당 공주표 그래서 뭐냐면 어 정당을 지지하는 거하고 대통령 개인을 어 지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질문이고 전혀 다른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대입해서 보정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 생각을 내가 파괴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간단하게 답하겠습니다 사실 보정한 것은요 제가 한번 해본 거고 사실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응답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회적인 다수로 쫓아간다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모든 걸 볼 때 여론조사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통계가 돼 가면서 가장 불쌍한 통계학자가 일기예보하는 사람하고 선거 여론조사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통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현상이 돼서 자료를 구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구하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실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통계 발표하는 것은 그런데 일기예보는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 어디로 간다 비가 어떻게 온다 했는데 내가 보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선거 여론조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비교한 것은 실증적인 결과를 가지고 비교해서 분석하고 한 것이지 아까 여론 표현한 그 뭐냐면 표본 표본성계는 맞아요 우리나라를 갔다가 8개 번역 5개 연령 2개 성계 해가지고 80개 세를 나왔는데 500명은 왜 제가 끊임없이 이건 잘못했다고 하냐면 80개 세를 500명은 80개 세로 평균 몇 명이죠 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제주도는 1% 유권자 50명에서 2% 5명이에요 제주도는 강원도는 3% 85명이에요 2개 합하는데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어떻게 합합니까 그리고 표본이 될 때 호남은 전체가 10%인데 호남은 전북지역하고 전남 광주하고 또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현실이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결과를 갖다가 절대로 신뢰해 가지고 500명 가지고 절대로 신뢰할 수 없고 또 하나 응답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응답률 맞아요 만약에 응답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랜덤하게 어떤 일관된 편향성을 가지면 결과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아요 아마 일관된 편향성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률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여기서 이거 제가 14페이지 밑에 투표율 대비 수정이 됐다는 건 제가 한번 이게 지나치다는 건 사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 안 찍은 사람도 찍었다고 응답한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말 자체에 뭐가 들었냐면 여론조사가 믿을 수 없다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지금 소요한 대표께서 60 몇 퍼센트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효과가 나오도록 사전에 여론조작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효과가 나오도록 조작한 것 때문에 그런 점도 있어요 하나 그리고 아까 교통방송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교통방송에 9월 26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하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통과 기상을 해야되는 방송이 나는 꼼수다 라는 멤버 주진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다시 프로그램을 맡긴다고 합니다 다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교통방송에 김호준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 정치 이 정치 한쪽 진영에 환전하게 들어가 있는 정치적인 인물이고 정치 편향 발언을 계속하는 인물이 어떻게 교통방송에서 그 정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통방송이 계속 이 방송부 위반입니다 지금 그런데 또 추진율을 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프로그램 9개 중에서 7개 진행자가 다 그런 좌파 편향적인 인사를 교통방송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공영으로서는 그건 그렇게 하면 지금 법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출연료 문제입니다 교통방송은 거의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김호준씨 라디오 프로그램 한번 출연하는데 100만원 받는다고 그럽니다 주 5회면 500만원 받습니다 저는 라디오에 한번 나오는데 100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는 TV도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김호준씨가 2억 6천만원을 받습니다 교통방송이란 데서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그런 사회자를 지원해 놓고 1년에 2억 6천만원 그 돈은 전부 시민 국민의 헐세입니다 교통방송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논점이 굉장히 많고 치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표님과 이용구 교수님 실무가와 이론가 사이 특히 통계학적인 여론 접근 방식은 실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시간 마치고 두 분이 여론조사 경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두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때 어느 친구가 그러는데 굉장히 두려운 일이 우리 연방제가 아마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건데 우리 국민들 인식에는 연방제를 반대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내놓고 있지는 않지요 어느 시점에 여론조사 형식으로 여론조사 설문을 남과 북이 이렇게 체제가 다른데 전쟁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평화적인 통일 방법을 하려면 연방제 밖에 선택할 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연방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은 피해야 된다 체제가 다르다 그러면 연방제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여론조사를 가지고 아마 우리 국민들을 끌고 나가는 정치적 편향성을 활용할 때 사실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에 연방제 안 된다고 동그라미 하기가 사실 어렵겠죠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올 테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의 시간 있습니다만 아까 약속대로 한 두 분 정도 예 우선 우리 예 기자분이 취재하시는데 도움되시면 소위원 대표님께서 지금 남경필 지사랑 몇 페이지죠 37에서 38페이지인데요 37,8페이지 37에서 38페이지인데요 아까 이제 응답률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재명이랑 남경필 순위는 같게 나왔다 응답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재명도 그렇고 남경필 지지도는 크게는 한 18% 포인트나 사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구간을 표본 오차를 넘어서는 건데 물론 당락에는 결과가 나오지만 이런 경우는 표본 오차를 넘어서기 때문에 응답률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이용구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런 가장 여론을 가장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측정하려면 어떻게 좀 설계를 하면 좋을까 저희도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해 조사를 하는데 또 다른 기관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런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선 때 누구를 찍었는가 그런 문항도 되게 유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무선을 쓰느냐 유선을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고 들었고 또 제가 이제 뭐 표본 샘플이 1000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또 어떤 요소를 좀 고려하면 좋을지 그런 조언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질문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신문에는 신문법 방송에는 방송에는 방송법 통신인재 뭐 모든 각 기본법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 내서 여쭤보는데 여론조사에 관련된 기본법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네 네 옆에 선생님 네 먼저 하여튼 가장 감사드립니다 미디어와 가장 중요한데 오피니언 참 미국에서 여론조사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가장 문제점으로 또 이수우 대표님께서 특히 현실점 문제점 아니 참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표현하기 안 됐으면 이게 우민정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여론조사에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사실 그 7,80번은 참 뭐 학자들 이 말씀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참 선진국이 선진국이 대체 참 원진이 도대체 참 앞에 한 번 가져주십니다 이 기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기회를 한번 이 기회를 좋은 여론으로 다시 한번 의장이 없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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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아 유튜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태극의 편 유튜브 생방송 진행자 김용설입니다 우리 이용구 박사님께 여쭙고 그리고 서요원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용구 박사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실 적에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여론조사에서 발표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종편은 3년마다 한 번씩 허가를 받는데 중앙일보는 허가도 받지 않는데 왜 이렇게 발표를 안 했는지 박사님 입장에서 한번 풀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요원 대표님께는 제가 일본에 사신 분하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일본에서는 인구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응답률이 50%가 안 되면 그건 발표 자체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샘플 많아야 천명 5천명도 안 되고 3천명도 안 되고 500명 해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정위에 소유한 대표께서는 그 응답률이 50%가 안 됐을 때 그거를 발표를 하셨는지 안 그러면 발표를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일본의 관계하고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종합을 해서 어느 분부터 자막가 여론조사 실리승 재고 방안하고 또 뭐하는 걸 물어보셨죠? 제가 처음에 물어보신 거예요 법이 있는지 안 물어봤습니다 아니 법은 네 네 응답률이 네 응답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남겨용 수위 같은 그 그 문제는 사실 응답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어떤 그 일관성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낮고 어떤 높으면 사실 응답들이 뭐 5% 어떤 경우 2% 그리고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나오고 응답 아까 그걸 물어보셨어요 면접조사나 ARS에 따라서 응답 패턴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ARS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남성이 응답이 많을 것 같아요 여성이 응답이 많을 것 같아요 ARS는 남성이 여성이 두 배 정도 넘는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딱 쭉 보사해 보니까 그리고 그 전화면접은 면접 과정에서 조정을 해요 하기 때문에 거의 실제적으로 비율하고 비슷하게 조사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면접조사가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데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접원이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정답인가 자기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신뢰성을 당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서로 간에 대입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그런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들을 슬그머니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에 대통령 선거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응답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통계적 용어로 판별 분석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고학력 50대 전문직에 근무하고 있지 그러면 이런 분들은 성향이 이런 누구를 찍을 거야 누구를 찍을 판별 분석해서 배정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식의 어떤 이 분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대선 또는 다른 유사한 거를 찾아서 그런 걸 은근히 질문에 넣음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좀 더 보정을 하면 정확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상황과 또 질문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왜 발표하느냐 사실은 중앙일보에서 그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조사의 본 목적은 요즘에 386이 586이 됐죠 586세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평가에서 조사를 했는데 부수적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지 그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거기에 등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대표님 특별한 아까 물어보신 여론조사 관련 기본법은 기본법은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관련되는 직접적인 기본법은 없고 아마 기준 같은 건 선관위에서 여론조사는 최소한 이런 기준을 갖고 해야 공표할 수 있다 이런 기준만 있지 법으로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 참고는 되겠네요 필요하면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도 자 그리고 소 대표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3만 명 50%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과거에 여론조사 초기에는 응답률이 30% 40% 이렇게 미국 같은 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네 지금 그렇게 여론조사 응답률이 나오는 경우 극히 드물고야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응답률은 계속 갈수록 시대가 흐르면서 떨어지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 안 되는 조사도 있고 10% 20% 되는 조사가 있는데요 우리 양 기자님 말씀하신 응답률이 차이가 났는데 이제 결과는 차이가 없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는 차이가 있었다 라는 부분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조사에 많은 그 가변적인 요인들이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 응답률에 많이 집착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경기도 지사 같은 경우는 지역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조사보다 정확도를 높이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전화면정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화번호 확보하기 어렵고 요즘은 이제 집전화하고 핸드폰 비율을 보통 8개에서 문제 저희는 이제 집전화하는 의미가 없다 연세되신 분들도 다 핸드폰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유튜브나 사용하는게 말해 저희는 100% 무선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률 말고 다른 걸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펄군수라든지 보통 도우선거 같은 경우는 800을 이제 선거에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800 또는 이제 1000 샘플 그 다음에 이제 유무선을 얼마나 샀느냐 비율 그 다음에 언제 조사했느냐 이게 다 시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들 로테이션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정당별로 했느냐 뭐 가난순대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정해진 룰대로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단순한 응답률만 가지고 이게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은 아니고 그래서 모든 그 팩트를 그 인자를 다 고려해서 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내리고 싶습니다 아 예 장시간 주제발표 하에 하고 토론해 주시고 특히 플로어에서 거의 2시간 동안 앉아 계시면서 집중해 주신 우리 플로어 방청객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사회를 보면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믿자 많이 여러 가지 팩트를 또 점검을 해야 될 목성 우리 독자들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 때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참조를 하시면 그나마 2시간 노력한 도움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로 오늘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on humano Glück 자 시청자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제목을 여론조사에 허구를 해보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 지금 미디어연대 정책토론회 제16차 현수막에 걸린 세미나 주제은은 여론조사만 민심의 괴리, 신뢰위기의 여론조사 내용을 지금 박인환 조선님 좌장으로 그리고 소요한 공정대표 그리고 이용구 통계학 박사 그리고 이석우 전 기자님 이렇게 네 분이 참석합니다.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게 언론이 공정해야 언론이 바로서야 언론이 바로서야 그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정론직비를 외면했고 정론직원을 외면했고 공정보도를 외면했고 편파예곡날조 아니면 말고 카더라 그리고 신상편기로 전략한 한국의 언론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론조사에 허구를 해보하다. 내용 여기서 방송을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오셔서 시청하시고 채팅 댓글 함께 남겨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 여기 종로필팅 3층에서 있었던 미디어연대 정책토론회 제16차 여론조사와 민심의 괴리, 신뢰이계 여론조사 세미나 모든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